생전 하이킹허퍼카 태전공화고 프라이트 열악까지와 그레스 아이들의 굼도가 즐거운 놀이를 말로 나를 와사보자 울룩한 우리가 사랑해질 무고한 즐겁다는 아슬간 너무 전통과 행복한 공동 국내 유일의 전통을 행복하면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즐거운 전통과의 행복한 공존 한국민속촌을 방문해주신 선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의 다양한 춤과 추량전을 소재로 한 민속프레이드 한마당 얼씨구절씨구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임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임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선임여러분의 Tami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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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